블랙 타이거가 왔어! 저렇게 만들면 되는 거? 입장됐다 이 필요 없으니까 제대로 일어낸 너만 따라와 우리 팀에서 빠진 줄 알았는데 내 감추 안기고 들어오는 딱 하나예요 마사도 주시달 버리고 떠나는 거 결혼 마침까지 자녀분과 인계 쪽을 주인할 거 같냐 그는 맺나서 빠져려고 들었거든요 죽어도 혼자 두고 만나고 나가라 나가라고 팀장님 팀장님 들리세요? 수고했어요 그럼 여기로 지내어 나한테 왜 약혼이라고 있어 약혼 썼던 거 맞잖아 니가 뭐 당신 멋따려 죽었다가 내 손에 죽을 줄어봐 알았어? 그래 죽어도 니 손에 죽을 거니까 걱정 말고 먼저 출발해 어서 러시아 일 행사 찍어 내 gio